오늘은 매매 소개하고자 할 물건 소개는 동경의 낙가노쿠입니다. 마츠카우카 니쪼메 물건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전체 한동입니다. 맨션입니다. 교통편은 세이브 신주쿠센 아라이아쿠시 역에서 5분 거리, 세이브 신주쿠센 누마북구로역에서 6분 거리입니다. 이 주변에는 이렇게 강이, 조그만 강이 흐르고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보시면 이게 간다 가로 넘어가는 강입니다. 조용한 주택가고 건물 전체입니다. 금액은 6억엔, 투자재비 투자만 7%대, 6.9%에서 7% 전후 물건입니다. 이게 들어간 입구입니다. 6층 건물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에 있고, 전체 임대 중입니다. 1층은 사무실 두 군데, 위에는 주거루 28개,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도 있습니다. 종류는 사무실하고 공동주택입니다. 건축년대는 1972년도입니다. 여기에 자전거 세우는 동, 1층에 세규리트는 오토로그는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고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고 지상 6층 건물입니다. 땅 면적은 169,09평입니다. 160,070평 정도죠. 이게 나오는데, 줄인 줄 알아요. 자전거 세우는 데 통해서 여기까지가 땅입니다. 보시면 6층 건물이, 건물이 좀 오래 있고, 관리 상태는 좀 약간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병, 외병학 이런 것들 수리 좀 해야 되는데, 고래쯤 미흡합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은 제1종 저층 주거전용지역이고, 제1종 주거지역 두 개 복합되어 있습니다. 용종률은 150%에, 건폐율은 60%입니다. 준방아지역이고, 도로사선이 있고, 기타사선이 있고, 절대닷가사가 10몇입니다. 쭉 나와서 옆에, 주차장에서 촬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오토록은 없습니다. 6층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6억의 희망가격, 소비세 포함입니다. 수입으로는 임대 수입 외에, 지상의 안테나, KDDI, AU죠. 그 수입도 있습니다. 지출은 이래저래, 건물관리 외탁하니까, 그런 돈도 나가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건물 전체 한동이고, 낙가로 있는 맨션 한동입니다. 이거는 오른쪽에서 쭉 정면에서 보는, 아까는 입구고, 도로 쪽에서 한번 찍은 영상입니다. 6층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6억 원 정도에서, 이 정도 수입이 나올 수 있는, 한 7%대, 중고 오래 됐으니까, 7%대, 신주권은 이렇게 7%대가 요새 드뭅니다. 이 주위의 주변 환경들. 쭉 보시면, 경계면하고, 도로 땅, 이런 것들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가격은 희망가격이에요. 6억이고, 동경, 낙가노코, 마츠가옥과, 니쪼메입니다. 교통부는 세이브 신주쿠센, 아라이약시에서, 5분, 세이브 신주쿠센, 누마북구로 역해서, 6분, 중간 정도, 거리입니다. 나가면 이제, 그래서 1분 거리에, 대로변, 왕복 4차선 이상, 대로변입니다. 조용하고, 거의 주택가니까, 왕복 한, 6차선 되네요. 6차선, 예, 중형주, 정도의 맨션들이, 많이 있고, 도로 편에나, 쭉 가서, 다시 한번, 대상 물건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오늘 토요일인들은, 이렇게 주택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경 낙가노구입니다. 낙가노구, 예, 총 옆면적은, 410평입니다. 410평입니다. 건축 옆면적은, 저기 한 10층 정도 건물도 있고, 맨션이죠. 저 차가 서 있는 데가, 선로입니다. 선로. 요게, 세이브 신죽생입니다. 세이브 신죽생. 5분 거리, 5분에서 6분, 역과 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 쭉 보시면, 선로 앞에 있고, 그렇게 선로에서 조금 떨어졌으니까, 철길, 철도 지나가는 소리는, 안 들리겠죠? 이렇게 선로입니다. 지금 철도 지나가는 신호가 오니까, 한번, 철도 지나가는 것도 한번 보시고, 일본 철도. 일본 철도는 지상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아직도. 지하로 많이 안 돼있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한국하고, 목조 집들이 많죠. 이렇게. 왼쪽은 이제 선로 확장, 개보수 하는, 공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낙가노꾼은 신죽구역구에 비하면, 좀 싸고 조용한 편입니다. 집세가 한 10% 정도, 건물도 한 15% 정도, 위치마다 건물마다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편이겠죠? 여기도 신죽구, 교통, 야마너떼서는 다니고 있지만, 여기는 야마너떼서는 없고, 세이브 신죽구서니까, 사철입니다. 사철. JR은 옛날에 국철이었는데, 민영화돼서 JR이지만, 이런 것들은 건물도 깨끗하죠. 디자인 마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건축, 주택가에도 한 3층 건물, 콘크리트도 이렇게 지은 것도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같이 올립니다. 쭉 조용한 동네에 있는 물건이고, 저 멀리 보이는 6층 건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강이 지나가고, 강도, 하천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주차장 공간도 있고, 아직 낙가나쿠는 신죽구에서 개발 여지가 많지만, 교통편이 아직 신죽구하고 이런 데는 비교하면, 주택가로서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앞에 물건이고, 매매가는 6억이고, 투자 대비 7%대입니다. 7%대. 한동, 여러분들 한동 만션을 60억 정도죠, 한국 돈으로 하면, 살 수 있다는 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